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좀 집중해야 될 현장, 바로 아파트. 그것도 영동포 신길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들어진 아파트가 아니고요. 이거는 조합원 모집 청약 아파트입니다. 이게 보통 여러 개 구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는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옛날 평형대로 25평형대와 34평형대 위주로 지금 조합원 모집 청약을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위치가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요.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신안산선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좀 지도를 좀 보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영등포역입니다. 밑에 여기가 신풍역이라고 지금 신길유타운이 있는 곳인데 바로 영등포역과 신풍역 사이에 바로 여기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지금 앞으로 개통 예정인데 바로 그 역 주변 바로 인접해 있는 바로 위치가 되는데 바로 이 신안산선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24년에 개통을 합니다. 물론 영등포 하면 바로 인접해서 여의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입지가 점점 올라가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입지인데 서울권 안에서도 3대 도심 강남 여기 중앙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입니다. 이게 서울권에서 중장기적으로 2040년까지도 개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미 강남도 이미 큰 개발이 되고 도심권 안에 용산도 큰 개발을 하고 지금 여의도는 물과하고 영등포에도 지금 큰 대형 개발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는 금융 쪽에 국제금융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쪽인데 여기에 지금 영등포역 바로 앞에 영등포역 도심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신길 유타운입니다. 이미 여기는 80%가 이미 다 완료가 돼서 가격적인 차이 상당히 지금 그 메리트가 있는 곳인데 아마 신길 유타운에 이미 입주하신 분들은 대부분 물어보시면 너무 만족들 하시는 바로 그런 곳인데 바로 이 위쪽으로 지금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도 영등포 하면 KTX가 들어가고 1호선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GTX가 들어가고 신안산선 바로 이 신안산선이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도림사거리역이 바로 경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 그런 미래 교통호재가 있다는 측면도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영등포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 통계치 보면요. 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로 보면 1등을 영등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 용산 가격 올라간 걸 대비해서 이 17.2%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는데 그 케이스가 하나가 실제 지금 33평 여기가 신길 유타운에 센트럴 자이 이금 현재 거래되는 매매 14억짜리입니다. 이게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조금 이따 가격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가격적으로 30평대 중반 초반 중반이 14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대라고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기존대로라면 5억에서 6억대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4억이면 이게 차익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이런 가격 정도 올라가는 부분 많지 않다는 점도 한번 중요 요인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좀 노후가 됐던 이 신길동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앞으로도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호재들까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이곳의 시세는 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아파트 거래 시세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지금 청약이 들어가고 있는 조합원 분양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25평대 기준으로 5억 5천만 원으로 청약금이 되고요. 7억 3천 7백만 원 정도 시세는요. 이게 34평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거래 가격 기준 놓고 보면 벌써 25평형대가 34평형대가 14억대 간 정도 되니까 그만큼 가격 차이 충분히 보는데 이 부분 현재 아무래도 청약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계약 시 한 6천 6백만 원대나 7천만 원대 정도가 필요하신 부분이고요. 이게 좀 더 짧게 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더라도 7년 정도 가시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을 하고 들어가는 사업 시간을 놓고 보면 5년에서 7년 정도 후에 입주가 된다. 이런 측면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요. 일단 대출도 총 분양가의 약 65%가 가고 30%대가 무이자 일반 청약은 보통 한 40% 이내가 대출 규제로 딱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65%대 정도 돼서 30%는 무이자, 30%는 후불제로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들이라 실제 들어가는 자금으로 보면 조합원 분양가니까 25평대가 한 1억 9천 대, 그리고 34평대도 한 2억 중반대 정도 들어가시면 되고요. 주변 시세 한번 놓고 보면 실제 25평대가 8억 5천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34평 기준으로 보면 13억 5천만 원이 실제 거래된 케이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로 보면 단순한 시세책만 놓고 보면 상당한 수익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거 단기로 가는 내 집 마련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청약을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르신 입장에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자녀들한테 최소한도 5년에서 7년 뒤에 내 집 마련을 이런 전략으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라는 바로 첫 번째 현장 포커스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